뒤처지지 않게 잘 따라오세요. 아 미스틸! 여기요! 우와하! 누나!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. 근데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. 테러리스트들의 옷이 몸에 안 맞으셨던 건가요? 그런 것도 있지만 방독면을 쓰고 있으려니까 화장이 다 지워졌어 그만. 아, 아니! 그런 것보다도 지금 테러리스트들의 폭탄을 훔쳐서 이 근방에 설치해둔 참이야. 테러리스트들이 폭탄 쪽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특경대 대원들이 인질들을 구출할 거야. 우리도 최대한 화려하게 움직여서 적들의 주의를 끌어주자. 네! 제 뒤를 잘 따라오세요, 누나. 제가 누나를 지켜드릴게요. 여전히 우리 미스틸은 늠름하구나. 그럼 잘 부탁할게.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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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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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진 범위원! 이번이... 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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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